막 다른 길인걸? 뭐야 엔드로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걸? 장난하냐?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더 루커라는 퍼즐 게임입니다 여기를 가봅시다 스타트 스타트가 시작 지점이고 여기에서 엔드까지 닿으면 해결이 되는거네 아오오케이 알겠어 굉장히 특이한 게임이네요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아 그래서 메뉴도 컨티뉴하고 싶으면 스타트에서 엔드로 이유면 되는거고 나가고 싶으면 여기 있는걸 스타트에서 엔드로 이유면 되는거네 이렇게 어 신기하다 재밌네 컨셉 확실하고 이게 약간 그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는 안올렸는데 생방송으로 했다가 뒤지기 어려워서 갖다 던졌던 퍼즐 게임이랑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그 게임 이름이 뭐였죠? 왜 위트니스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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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같은 게임 공포의 위트니스 이것만큼 어렵지는 않겠죠? 이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우면 갖다 버릴건데 어 어 어 이건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붓그릭이잖아? 완전 쉽지 오 전력이 공급됐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쉽죠? 오오 어디로 이어지는거야? 맵이 엄청 넓어서 곳곳을 둘러다니고 싶지만 또 그러면 엄청 헤맬거 같으니까 뭐야 여기 못가 일단 줄이 보이는대로 진행을 해봅시다 여기 마침 빨간 선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탈의실이에요? 왜 이렇게 있어요? 왜 이렇게 있어요? 왜 바닥으로 들어갔어요? 힌트 힌트? 힌트?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이게 힌트냐? 힉힉 마공 Do not come in 여기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당신의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뭐지? 조금 더 찾아보자 어 여기 있다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쉬워 한국어 자막을 달라아 오 두개가 있네요 이렇게 어 줄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 전선을 총 세 개를 이으면 되나봐요 이건 뭐야 어? 버려진 힌트가 있네? 뭐지? 자기를 보지 말래요 약간 힌트가 담배 피우다가 구석에서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 같아 여기 담배 있어 Can you hear me? I'm nothing but a rusty chunk of steel You don't want nothing to do with me 어? 진짜 본인이 얘기하는 거 맞네 지금 난 녹슨 날가 빠진 쓰레기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말라고 일어나서 으으야 어? 오오 여기 좀 제대로 된 퍼즐이 있는걸? 막다른 길인걸? 뭐야 엔드로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걸? 장난하냐? 설마 아 아니 장난해? 아 뭐야 어 나 사기차요 얘네 아니 진심임? 어? 이건 이건 어떻게 하지? 아 이어지게 해줘요 엔드 스타트 어 뭐어 아 아 아 장난해? 아 뭔데 그냥 전선을 이으면 되는거야 하하하하 아 아 이거 못 깨니까 여기로 그냥 선을 잇는거야 오오 이제 드디어 좀 제대로 된 미로가 나오는 거 같아요 오케이 자구 끊어졌다 됐다 뭐야 뭐야 엔드가 어딨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이렇게? 안되는데 어? 잠깐만 빕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도착할 수 있습니다 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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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빛 여긴 그냥... Depois 빛 봐봐 게임 되게 웃기다 탐지기처럼 게임이 재밌어 스타트에서 엔드로 위트니스보다 훨씬 더 위트있고 재미있는데요? 오! 두번째꺼 불이 켜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지금 땅으로 파고든 전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난 당신을 믿고 있어요 이건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 계속 시도해봐 여기 네가 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뭐야 점... 왜 욕해? 너무해! 힌트라며! 맘맘매야 이걸 풀어볼까? 어 뭐야! 어? 뭐야? S에서 E까지 이어서 이게 열린거라고? 언더스텐딩에 S에서 저 E까지 닿아서? 아닌가? 어 깜짝이야 놀래라 아이씨 헉! 무서워 뭐야? 어어 피! 피피피피 피를 흘려서 빨간색을 이어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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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갑자기 공포게임이 됐어 어어 어어 못나가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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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bal 퉤 으안 여기 소박하게 쏘네요 7 Teeth 익스펜시브 굉장히 비싼 요기에 스크래치가 같은거 일으키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개소리하지 마세요 엥? 어 그치 총이면 다 되죠 어? 이 위로 못 올라가나? 뭐하러 펜을 긋고 있어 총으로 부수면 되지 그치그치 그치 어? 뭐야? 너무 평범하대요 어? 좀 더 많은 빨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간명적이지 못하대요 간명적이지 못하대요 이번엔 너무 빨강이라고? 얘가 생각하는 그림을 우리가 알아서 그려야되나봐 색을 바꿀순 없어요 뭐 룹스라는데 루프가 뭔데? 스프링처럼 그려보라고? 가로로 가로로 그려보단 아니 세번만 들면은 너무 많이 그렸다고 하고 두번 그리면은 모자르다 하고 이건 개 어 어 됐어 이게 되네? 허하하하 어 어 이게 되네? 우와 어 되게 되는구나 어 신기하다 오잉 된거 아냐? 왜 반응이 없어 겹치지 않게 스타트에서 엔드로 스타트에서 엔드로 음 여러분 되게 똑똑하다 음성기록이 있는데 안들어요 뭔소린지 하나도 못알아듣겠습게 여기가 열렸죠? 음성기록이 있는데 안들어요 뭔소린지 하나도 못알아듣겠습게 여기가 열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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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네? 아 스타트에 스타트에서 엔드로 스타트에서 엔드로 스타트에서 엔드로 스타트에서 엔드로 헉! 이겼다! 근데 여전히 불은 안 들어오는데? 뭐 어쩌라는거지? 으으으야야 여기로 가보자 어어! 아까 맨 초반에 우리가 전선을 연결했던 바로 그 장소 위로 올라왔군요 해적이 있어? 어?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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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스타트 스타트에서 엔드로 발사! 야아아아아아 오 이거 되게 되게 특이하다 게임이 진짜 신박한데? 좀 멀리 초점을 맞추고 스타트에서 엔드로 발사! 우와 빗나가게 한 번 쏴볼까? 빗나... 가기도 하나? 이쯤 해서 대충 쏴도 맞는 건지 궁금해 오오오오오오오 내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정확하게 쏘네 이게 진짜 갓감이다 이거 어이 저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미쳤다 왜 계단이 있네요 오잉 오잉 잉 오잉 엥 엉 뭐야 이게 어? 왜 여기에서 바깥 뷰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는거지 자 이건 이렇게 오케이 뭐야 너무 쉬운데? 여기가 무슨 문이었지? 그냥 닫혀있는 문이었나? 오! 자 여기에서 오케이 불 들어왔어요 자아 이 황금색 큐브 밑에 이게 뭐여 오오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그래봤자 S와 E만 있겠지 오오오 chw 어린이 메뉴? 뭐야 이게 무슨 음식점 메뉴가 있는데요 스타트에서 엔드로 가야돼 됐다! 뭐야? 엄청 쉽잖아 제가 이 뒤쪽에 전선이 불이 들어왔고 여기가 켜졌네요 이렇게 다 끊어졌다 오옷! 결계가 사라졌어요? 성 바깥으로 나와서? 설마 물을 밟을 수 있어요? 어?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나갈 수 있는거지? 뭐..뭐야? 할 수 있..아! 여기 정원문이 있구나 위로네 오오오오오오오오 뭔가를 찾았어요 예배당인가? 그리고 뭐가 있네요 리스타트 가 있네 스타트에서 뭐야 아아아아 진짜 리스타트네 이렇게 이렇게 이 S는 뭐지? 아니아니, 중간에 이 보라색은 뭐지? 관통이 되는데? 응? 뭐야, 이게 이렇게 두 개를 거쳐서? 아, 모든 문양을 다 거쳐야 되나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지 않나? 허어어어 이럴수가 겹치면 안 되나봐요, 선이 음.. 그러네? 편법은 안 된다 이거지? 음? 이번엔 안 겹쳤는데? 뭔가 법칙이 있는 건가? 운양도 안 닿았어 이렇게? 됐네? 뭐지?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닌가봐 이게 문양의 순서가 있나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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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게 그건가? 약간.. 그.. 꼭지점의 갯수? 이건 꼭지점이 하나도 없고? 이거 두 개고? 이거 세.. 네 개고? 이거.. 다섯 개고? 이거 여섯 개고? 그러네? 꼭지점의 갯수 맞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고? 여덟 개고? 아홉 개 그러네 음.. 굿 뭐야 왜 초기화 됐어 뭐야 얻는 게 하나도 없어? 도전 과제가 얼락되긴 했는데 그게 다야 그게 다 야바둔바두비두가 맘맘매야 여기도 뭐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뭐 그릴 수는 있는 거 같은데 어? 뭐야 S에서 E로? 아니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왜 안 이어져 왜 안 이어져 어? 어떻게! 리겜 오케이 자, 침착하게 아 아잇 장난 삐뚤빼뚤하게 그으면은 게임 오버된다 귀찮아도 한 칸씩 침착하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같은 것 같고 오 오 오 오 오 styl소리 좋아어 깼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선에 불이 들어왔어요 오오오오오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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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 여기여기 허어어어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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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포니테일 아니 이거 그거 브랜드잖아 브랜드가 아니라 브레든 아닌데 게임 이름 뭐냐 브레이드네 브레이드 브레이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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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참고로 이거 유튜브에 있습니다 수익창출이 안되는 영상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조회수도 잘 나왔었는데 어? S에서 2로 시간이 역행돼요 그 브레이드 게임도 시간 역행을 하거든요 오 오 시간이 역행인데 이것도 S에서 E로 오오오오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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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ér haut 훗 훗 형 Tesla 황 뭔 спас 히 히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어려워! 뭐야 이게! 아니 안돼! 어휴 진짜 개어려움 어? 어? 클리어하니까 이쪽이 열렸어요? 뭐 점수는 크게 상관이 없나봐요 와 드디어 여기로 왔다 아... 나 여기 너무 궁금했어 이 네모난거 여기가 맨 처음 첫번째 전선이 올라갔던 곳이네 아까 저기는 다른 곳이었고 여기가 지금 계단 있는 곳 여기 계단 어 넘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상벽의 문을 이제 내린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여기가 뚫렸네요 뭐에요? 엔진이에요? 뭐지? 이게 뭐야? 어어어 위에 뭐가 나오는데?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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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per distributed 엥? 오오 에? 위로 위로 올려줘 태양광 패널 뭐야? 왜 안 움직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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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야? 에? 왜 이래? 버그야? 에? 지금 뭐가 펴지고 있는데요? 아, 다시 어 아아아아아아 장난치지 말고 뭐야 아하 진짜 아하 오 됐다 아하 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으으우우우우우우우우야아 그런거거든요 좋아 열렸다 그래 우리가 아까 미로에서 이 방법을 알았잖아 일단 해봅시다 돌아가게 해줘 2시간 후 됐스 좋아 오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탑을 이게 뭐야 어 저기 E가 적혀있네 잠깐만 그럼 S는 어? 잠깐만 으응? 으응? 아 검은색은 안그려지는구나 아이 신기해 아 여기 책이 있는 이유가 검은색은 못 지나가니까였어 요기에 나뭇잎이 있는 이유도 잇기 위함인거고 여기 하얀색 그 하얀색 점이 있는거는 의미가 없는거네 음 여기서 어? 뭐야 점 그려지는데? 왜 안그려지냐? 아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해 서 올라 tan 다음에 쭈우우우.. 대거 아니야? 어디 길이 끊어져 있니? 아 여기가 덱다만이 끊어져 있네 짜잔~~ 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모양 뭐야 모양 약간 이상해 아 진짜 이거 노렸네 아 진짜 웃기다 아 너무 재밌다 아 이게 무료 게임이라고? 뭐야 미안한데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오 천재인데 뭐야 도전과제 달성됐어 딱 긋자마자 영상인데도 도전과제 달성됐어요 짜먹을게요 바닥에 바나나 껍질이 아 게임 꺼졌어 와 진짜 밑도 끝도 없네 이 게임 되게 진짜 유쾌하고 재밌는 퍼즐 게임이었어요 더 루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막 찍어 verl 네 아 왜 잘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